세자 세퐁 때문에 그동안 머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사냥에 나오니 좀 개운하구나 전하 근데 너무 깊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긴 산적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산적이 무서운가? 전하! 저기 멧돼지오입니다! 맞았느냐? 명중입니다 전하! 내가 널 쏜 것이야! 아! 어묵이 옵니다! 드시겠습니까 전하? 너 먹어 너 아! 사병! 그거를 거기다 왜 갖고 다녀? 거기다 그거를 보온이 되엄만 뭘 보온이 되엄만 깜짝 놀랐네 이걸 아바마마! 비켜 죽기 싫은 비켜! 비켜 죽기 싫은 비켜! 나를 참을 수 없을 것! 과연 여기 세상을 데려야 한다! 아바마마! 아! 왜 이렇게 늦게 온 곳이야? 산수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산수공부? 네 아바마마! 아이고! 원해간! 자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게! 좋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딱방 맞기 대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사람이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아바마마 딱방 무섭습니다! 쉬운 문제를 내주거라! 제가 돼지를 열 마리를 잡았는데 두 마리를 제가 먹고 한 마리를 왕자님이 드셨습니다! 그럼 남은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에이 틀렸습니다! 일곱 마리 남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못 맞히느냐? 한 마리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남은 멧돼지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히트커도다! 아이고! 원해간 자네가 틀린 게야!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네가 틀렸다! 아이고! 아퍼요! 아퍼! 괜찮은 게야? 좋습니다! 다른 문제를 내보죠! 364 곱하기 376은? 15만 7천 499 544 곱하기 574은? 37만 4천 3백 42호입니다 2 곱하기 3은? 27만 3천 9백 99 좋겠네 뭘 오야 이봐! 뭘 오야! 아유 어쩜 이렇게 철이 없을 거고 아유 아유 그래도 우리 왕자님이 요즘에 사냥 연습은 열심히 합니다 어이 보위무사 자네가 한번 사냥을 잘 할 수 있는지 한 점 봐주시게 알겠습니다 어이 내 활이 보이느냐? 아유 그거 장난감 아닙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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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죽는다! 얏! 헛! 어이 이자철입니다 하이힛! 하하하하 귀엽다 귀여워 한번 봐 나를 야빡겠다 조금 더 세게 하이다 이것도 잡아보어라 짝 하! 하핡! 실력이 이건 밖엔 안됩니까? 그럼 이것도 받아보어라 가작! 아ری 맞아 받아보해라 오우 뭐 한 개야? 공포탄이 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안 돼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왜 밖에 나온 거예요? 세자책봉 때문에 내 머리 앞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뭘 따라해 이걸 줘! 세자책봉! 누구야? 네 애비 아 애비요? 앱스토어? 뭐? 무슨 애비요? 그 애비 아니라 네 아빠라고 네 아빠 왜 나온 거예요 여기? 세자책봉 때문에 나왔다니까 세자책봉! 아우 씽질라 근데 누구요? 이 나라의 왕 왕! 왕이요? 그래 왕이 뭐요? 이 나라의 이거 손가락이요? 이 나라의 최고라고 최고! 최고요 애비가? 그래 애비가 최고 애비가 이거요? 그럼 나는 이거요? 그래 그래 그럼 동생은 뭐야 이봐! 아빠밤아 저는 여시우입니까? 뭔 소리야? 아 이것들을 왜 이래 지금 말 근데 이게 뭐요? 이 나라의 왕이라고 왕 왕! 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어?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너 왕해 야 너 왕해 해 해 아 이거 진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아 이런게 무슨 사냥터에 와서 그냥 집구속에다Ex 아 이런게 무슨 사냥터에 와서 그냥 집구속에D 전하 그래도 왕자님이 머리를 다치기전에는 무애로 따라올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느냐? 예 예에잇!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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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ว 사사병 보혼 일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해went 뭣을 하고 있는 게냐 아이고 산적이다 웬놈들이냐 우리는 산적들이죠 고기 산적이요 아니 꼬마 산적이요 이것들 반찬들이요 고기 산적 악삽이요 하지마죠 물어볼 걸지 못할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 숲 속에서는 내가 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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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띠리리리리 잠깐만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 가슴 보셨죠? 어머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어머 가슴 반대 반대 이것들이 장난하는 게야? 고기무사 뭐 하느냐? 제가 이 새로 정관을 보내서 병사들을 부르겠습니다 빨리 보내라 자 가 됐다 됐다 아싸 고식의 두 마리 하지마죠 이것들이 장난을 안아 이제 터뜨리지 시도왕자 돌아온 것이야 그래 너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사였다 예전을 또 올려봐 예전을 또 올려봐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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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예전에 무애가 최고였어 새처럼 몸이 가벼웠지 새의 날개 짓을 연상하면서 무술을 연습했어 그래 나는 예전에 비둘기였어 마로니의 공원 모타르트 피아노 협축 21번 아아아